아 으 으 바삭바삭해가지고 이렇게 어? 요거를 민민들한테 바삭하고 아저씨 그 맛인거 같은데? 맞습니다. 아 네가 네가 정답 순풍상 보니까 아니에요? 땡! 어? 뭐지? 호동! 호동이야 동이! 동이! 아니구요? 안전해낼거에요 정답! 대추나무 사람 걸렸네 아! 아니구요! 정답! 전원일기 호동! 사랑이 커튼의 나무! 아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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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정답! 한지붕 세가지 정답! 그걸 하려고 했는데 순풍상브리카로 나간거에요 죄송해요 한지붕 세가지 형 앉아계세요 최주봉 선생님 이거 만수야 이거 아니야? 만수야? 아 승돌이 아빠가 이 거구나 자 다 먼저 갈까요? 자 다 먼저 갈까요? 호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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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난 거 아니야, 옷에 그쵸? 그래도 형 앉았으면 되는 거죠 니가 딱 맞추는 거 딱 좋아졌으면 좋겠군 그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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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나 빼, 나 빼 괜찮아 괜찮아, 2대2야, 2대2야 그만해요 파이팅! 그건 형밖에 몰랐을 거 같아 딱 그거 듣고 제목까지 왔습니다 뭐야, 이거 뭐야, 이거 허당! 안 돼, 안 돼, 안 돼 3, 2, 1 마지막 승부? 야, 부시마, 부시마 허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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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사랑을 고맙습니다 아니, 죄송해요, 제가 아쉽다 몰랐어 아무도 몰라, 아무도 몰라 전혀 몰랐어 백플레 잘했어, 형 잘했어, 형 멋있었어요, 이거 안 들었어 맛있게 드시고 이거 이제 바꾸셔야 돼요 아, 맞네 이거 이제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형, 저희가 먹고 맛을 정확히 혹시, 혹시 아쉬운 메뉴 한 번 더 먹고 싶은 메뉴 있으면 맥주! 맥주, 맥주, 맥주 맥주, 맥주, 맥주 맥주면 진짜 필사적으로 하는데 이건 뭐예요? 정답! 마지막 승부 정답! 초선시대 C 비켜, 비켜, 비켜 뭐라고? 형, 천천히 해 주신다며요 정답! 클래식의 마법의 성 미사키! 비켜! 정답! 강남스타일 넌들뻔들 영화나 향기 허당! 정답! 정답! 제가 먼저 해야 하나 아니야! 아니야! 서태지와 아이들의 비트박스 서태지 정답! 슈퍼바르비에 너 아까 왜 이렇게 안 하셨어요? 왜 이렇게 잘 하셨어요? 홍화나이 튼 아이고 아잇